40페이지 항공기 대협 계속입니다. 항공기 대협 변경신고입니다. 신고상 자본금 감소했을 때, 증가했을 때 아닙니다. 감소해요. 이런 것도 말 바꿔서 문제 나옵니다.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변경, 당연한 것 같고 대표자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제한이 바뀌었거나 교관교제에 보면 대표권의 제한 또는 제한의 변경 이런 거 이렇게 사놨는데 그게 바로 제한이죠. 대표권의 제한이 어떻게 바뀐 경우 그 다음에 상호나 사업 범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는 30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그 다음에 지방항공청장이에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이 아니라 이것도 외워야겠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이 아닌 경우는 제가 또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실증명증 서류 당연한 것 같고 처리기간이 14일이에요. 쌩뚱바퀴 갑자기 14가 나왔는데 15도 아니고요. 31도 아니고. 이런 거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41페이지. 이번에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이에요. 항공기 대여업이 아니라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정의와 분류. 항공레저스포츠 정의입니다. 사업의 정의가 아니라 항공레저스포츠의 정의입니다. 취미, 오락체험, 교육,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 낙하산유 포함해서. 레저죠. 레저. 레저스포츠입니다. 스포츠로서의 사업이에요. 스포츠로서의 이걸 다루는 사업은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이라고 들어가고 보시겠습니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위한 대여 서비스 있었죠. 이게 항공기 대여업과 자본금과 자산평가액이 같았었죠.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항공기 대여업 같은 경우는 항공기 대여업은 분류가 없었는데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종교육, 체험, 경관, 조망, 목적, 탑승하는 비행 서비스에요. 이게 레저스포츠랑 가장 직접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위해서 비행기를 빌려주는 서비스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청량 비행장치를 정비수리 개조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두 개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뭘 위해서? 탑승 비행 서비스를 위해서 대여하는 서비스랑 정비하는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기체 보겠습니다. 사람 탑승 비행 서비스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청량 비행장치가 들어가는데 항공기는 비행선과 활공기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탑승 비행 서비스의 초경량 비행장치는 인력활공기 인력활공기가 뭐가 있었죠? 그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랑 하나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핵글라이더 있었죠. 기구류, 낙하산유, 동력패러글라이더 중에는 착륙장치가 없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대여 서비스예요.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위한 대여입니다. 항공기 대여가 아니라 그죠?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위한 대여 서비스예요. 항공기, 비행선 활공기가 가능하고요. 경량항공기, 청량 비행장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정비수리, 개저 서비스는 이 말 자체의 경량과 초경량 비행장치만 들어가 있으니까 항공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에요. 법인자본금과 개인자산평가액 필요한 요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방 했던 사람 탑승 비행 서비스,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위한 대여 서비스, 경량항공기, 청량 비행장치, 정비수리, 개여 서비스를 여기 이쪽에다가 위치시켜놨습니다. 이 세 개를 한 번에 보려고 해요. 교관 교재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렸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법인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탑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국 레저, 스포츠 사업을 위한 대여 서비스는 2억 5천만원. 이게 뭐랑 같았죠? 여기 대여 서비스는 항공기 대여 등록 요건에 2-나의 항공기 대여 등록 요건에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과 같았습니다. 여기서도 했었죠? 2억 5천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청량항공기, 정비수리, 개여 서비스는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항공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계없이 그리고 항공기 포함이 안 되니까 빼버렸습니다.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항공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청량 비행장치 사용은 3천만원입니다. 똑같이 3개가 다 법인자본금 최소금액이 3천만원입니다. 경량항공기, 청량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는 항공기를 사용하게 되면 3억이고 2억 5천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자산평가액은 사람탑승비행서비스 같은 경우는 법인의 3억이었는데 4억 5천만원 4억 5천만원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3억원 더하기 3억원의 반 1억 5천만원 더해서 4억 5천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3억원의 반인 1억 5천원을 3억원에 대해서 4억 5천원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4억 7천5백만원은 2억 5천만원의 반은 1억 2천5백만원이니까 그걸 여기다 더했다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항공기 대여 등록 요건에서 이거 2억 5천만원 3억 7천5백만원 이거 말씀드렸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청인량 비행장치 사용은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 최소 자산평가액은 똑같습니다. 여기 탑승서비스 대여서비스 정비수리개조서비스 똑같이 3천만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계속이에요. 항공기 등 등록요건 중에 비행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사람탑승비행기 같은 경우에 감항증명받은 비행선 활공기가 당연히 한 대 이상 있어야 되겠고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을 위한 대여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량항공기 청인량 비행장치 정비수리개조서비스잖아요. 정비하고 수리하고 개조하는데 항공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는 안전성 인증 등급받은 경량항공기가 탑승서비스랑 대여서비스에 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는 안전성 인증받은 초경량 비행장치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비행장치 이 뒤에 나오는데요. 감항증명이라는 얘기는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뜻이죠. 증명서고요.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는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국도에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를 써놨습니다. 이런 비행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크게 이 부분은 헷갈릴 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조종사에 관한 겁니다. 인력에 대한 거예요. 인력 중에서도 조종사 조종사 등록 요건입니다.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 인력 조종사 사람 탑승 비행서비스는 사람을 직접 태워야 되는 서비스니까 당연히 운송용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도 조종교육 증명받은 사람이 있어야겠고요. 초경량 비행장치도 조종자 증명받은 사람 중에 180시간 이상입니다. 15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 아니라 180시간 이상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여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종사를 대여하는 게 아니니까 기체만 대여하니까 기체에 대한 말은 조종사에 관한 말은 없습니다. 정비수리 계좌 서비스도 고쳐주는 거니까 그죠? 조종사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Tol NokvicBI should be achei 어떻게 사용하니까 수ta이지 보호